준비됐어? 응 푸르넷 댄스 챌린지 오늘 하늘이 참 푸르네 푸르넷? 푸르넷 오늘따라 지수가 분재를 잘 푸르네 푸르넷? 잠깐만 근데 우리가 왜 추는 거야? 아빠 푸르넷 댄스 챌린지 몰라? 푸르넷 댄스 챌린지? 그래 이번에 푸르넷에서 진행하는 댄스 챌린지 개인 또는 팀으로 푸르넷송에 맞춰 춤을 추고 간단한 소개와 함께 찍은 영상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면 돼 여기서 별 3개의 포인트! 필수 해시태그를 안 남기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해시태그 언제까지인데?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래? 그럼 아빠는 이제 좀 쉴게 엄마랑 열심히 해야돼? 어? 참여 기간 동안 좋아요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사람한테 1등 현금 100만원? 우와 푸르넷 푸르르 그... 넷... 넷... 아 근데 다음에 이거 가자 아 힘들어 그럼 이걸로 올릴게요 너도 한번 참여해봐 푸르넷 댄스 챌린지 재밌넷 푸르넷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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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단추가 아주 그냥 술술 푸르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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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게 푸르넷 꿈꾸는 뿜뿜뿜뿜 아이고 또 아이고 구축 아이에요 아멘